26. 너희 자신을 위해 우상들을 만들지 마라. 조각한 신상이나 돌기둥을 세우지 마라. 조각한 돌을 너희 땅에 놓고 그 앞에 절하며 섬기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27. 너희는 나의 안식이를 지키고 나의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나는 하나님이다. 28. 너희가 내 규례를 따라 살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철 따라 비를 내려줄 것이다. 땅은 농작물을 내고 들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타작하고 다음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히 거두고 너희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29. 내가 그 땅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 것이다. 너희는 밤에 아무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을 없애고 전쟁을 없애겠다. 너희는 원수를 쫓아내고 원수를 쓰러뜨릴 것이다. 30. 너희 다섯 명이 그들 백 명을 추격하고 너희 백 명이 그들 만 명을 추격하여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온갖 주의를 기울여 반드시 너희가 번성하고 너희 수가 많아지게 하며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 제대로 이행되게 하겠다. 30. 너희가 지난해에 거둔 곡식을 다 먹지 못했는데도 햇곡식을 쌓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창고를 비워야 할 것이다. 31.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피하지도 않고 멀리하지도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리를 거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31.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어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게 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서 종의 굴레를 벗겨내어 너희가 마음껏 자유롭게 다니게 했다. 32.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또 내 교례를 멸시하고 내 법도를 경멸하여 순종하지 않고 내 언약을 내팽개치면 내가 직접 나서서 다음과 같은 재앙을 쏟아붓겠다. 33. 내가 몸을 쇄약하게 하는 병과 열병을 보내고 눈을 어둡게 하여 너희 생명을 조금씩 쇄약하게 하겠다. 34. 너희가 씨를 뿌리지만 너희 원수들이 그 알곡을 먹어버릴 것이다. 너희 원수들이 너희를 넘어뜨리는 동안 나는 그 곁에서 등을 돌리고 서 있을 것이다. 35.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를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너희는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게 될 것이다. 36.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가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로 인해 너희를 일곱 배로 벌하겠다. 내가 너희의 그 드센 교만을 꺾어버리겠다. 너희 머리 위에 하늘을 철판처럼 너희 발 아래의 땅을 무쇠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땅에서 곡식을 얻지 못하고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37.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희가 지은 죄보다 일곱 배나 더 벌을 내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들짐승들을 풀어놓겠다. 들짐승들이 너희 자녀들을 물어가고 너희 가축을 죽이고 너희의 수를 크게 줄여서 너희가 사는 곳은 유령 도시처럼 황폐해질 것이다. 38.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가 바뀌지 않고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계속해서 내게 맞서면 그때는 내가 너희와 맞설 것이다. 내가 너희 죄로 인해 너희를 일곱 배로 벌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일으켜 너희가 언약을 파기한 것을 되갚아주겠다. 39. 너희가 전쟁을 피해 성 안으로 모여들면 내가 너희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을 보내겠다.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서 맥없이 무너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양식을 끊어버리면 열 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빵을 구워 너희에게 나눠줄 것이다. 너희는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40.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너희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와 맞서면 내가 더는 두고 보지 않고 진노하여 너희와 맞서고 너희 죄로 인해 너희를 일곱 배로 벌할 것이다. 41.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서 너희는 급기야 너희 아들을 삶아먹고 너희 딸을 구워먹게 될 것이다. 내가 음란한 종교의 산당을 허물고 거기에 딸린 기물들도 모두 박살내겠다. 너희의 주검과 우상들의 주검을 한자리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겠다. 42. 내가 너희를 몹시 싫어하여 너희 도시를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리겠다. 너희 성소를 쓸어버리고 너희가 피워 올리는 기쁘게 하는 향기에도 코를 막아버리겠다. 43. 내가 너희 땅을 생명이 없는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 땅을 접수하러 온 너희 원수들이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을 것이다. 44. 내가 너희를 세계 곳곳으로 흩어버리고 내 칼끝을 너희 등에 겨눈 채로 계속 너희 뒤를 쫓을 것이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게 되고 너희의 도시는 폐허가 될 것이다. 45. 너희가 그 땅을 떠나 너희 원수들의 땅에 흩어져 사는 동안 너희가 사라진 그 땅은 그제야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것이다. 46. 버려져 있는 동안에 그 땅은 쉼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쉼 곧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47. 너희 가운데 아직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두려움을 잔뜩 심어주겠다. 그들은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기겁하여 달아날 것이다. 48. 뒷 쫓는 자가 없는데도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치듯이 이리뛰고 저리뛰고 갈팡질팡하다가 극도로 당황해서 서로 걸려 넘어지고 말 것이다. 49. 너희는 원수들과 맞설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서 망하고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다. 50. 살아남은 자도 원수들의 땅에서 서서히 힘을 잃고 쇄약해지고 말 것이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쇄약해지고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더욱 쇄약해지고 말 것이다. 50.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죄와 조상의 죄 곧 그들의 배응망덕한 반역과 반항 때문에 내가 그들과 맞서 그들을 원수의 땅으로 쫓아냈다고 고백하면 행여 그들이 자신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들의 죄를 바로잡기만 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50.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그 땅도 기억하겠다. 51. 그들이 버리고 떠난 그 땅은 그들이 없는 동안에 안식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내 법도를 거절하고 내 규례를 업신여긴 그들은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52. 그러나 그들의 행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수들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그들을 내치거나 멸시하거나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53.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54.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모든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나는 하나님이다. 54.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해산에서 모세를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지침이다. 55. 나는 그들의 하나님을 지켜보는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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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